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아주 맛있네요 저는 그냥 오이만 있어도 오이에 그냥 고추장만 찍어먹어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맛있게 해주니까 고맙죠 저 밥은 비빔밥인데요 아징소고기 사가지고 이번에 산거 거기다가 양파 양파하고 이거는 미역국 양파 당근 넣고 불고기 양념 간장 양파 설탕 아이스크림 뭐 이런거 넣어서 오까스에 값지다 예술이야 주십시오 자기 음식 손질이 너무 좋아 이왕이면 이걸 깔고 먹어야지 이쁜거 해놓으면 더 먹어라 이쁜거도 이쁜사람들 먹어라 나는 이렇게 먹어도 맛있으니까 천천히 먹어 천천히 바라보면 뭐 나오냐? 이쁜야 환자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아주 옷을 잘 입었더라고 아주 베스트 드레스다 오늘 이야기하고 했더니 아내하고 하다가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어 둘이 자전거를 타더라고 내가 그랬지 우리 와이프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일주일 내내 집에 있어도 아주 행복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더니 여행 이야기 하면서 독일에서 한 3년 살고 홍콩에서 8년 살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한국도 가봤다고 그러고 이렇게 불고기처럼 오 정말 맛있어요 더 드세요 반찬이 지금 시골에 사는데 주변에 불빛이 없대 에코 먹고싶어서 지금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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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돼? 사실대로 이야기해 자기가 뭐 궁시렁궁시렁한게 재밌던데 좀 심하긴 했어 거기 자기 근데 이거 얼마지 가격표도 안 보고 그냥 바쁘니까 막 넣었지? 아니 가격이 항상 비슷하지 뭐 그게 뭐 그게? 응 풍선 얼마인지 모르지 자기 얼마인지 모르지 2불 3불 하는 줄 알았지? 아 그것보다 더 비싸겠지 얼마? 예상했던 거 가격을 모르고 산거잖아 근데 안 붙여져 있고 사람들이 다 사가니까 오 마이 갓 풍선 종류가 이런 1399야 1399? 한국도 나면 2만원이야 말이 돼? 1년에 1년에 그 풍선 살 수 있는게 한두 번인데 뭘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 그 풍선 그 풍선 그 뭐야 달러샵에 가면 더 싸 알어 그런데 뭐 그것도 일부러 월맛도 아니고 퍼블릭스로 조금 더 좋은 데 간 거잖아 아니 그니까 그래도 너무 너무 말이 안 되게 가격이 너무 상술이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걔네 너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평상시 가격에 조금 흘리는 건 그래 그냥 말아도 그 정도 맥힐 수 있지 네 야 어쩔 수 없지 우리야 뭐 많은 걸 안 사니까 잘 사먹지도 않고 뭐 우리는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니까 그런 거 한번 소비하는 게 뭐 큰 거 그치 내 돈 하나도 안 쓰는데 화장품을 사 화장품을 사 화장품을 사 화장품을 사 화장품을 사 미용실을 가 뭐 내가 뭐 뭐 나라고 쓰나 뭐 그래도 짜장면 먹으면 기분 좋잖아 그렇지 뭘 생각하는데 반가워 요즘 수박을 맛볼 뭐라고 짜장면 짜장면 여기가 응 응 여기서 먹으니까 편하지 응 저기에서 먹으면 좀 벌 받는 느낌이 조금 있어 여기에서 피해서 건다고 나쁜 건 아닌데 이 시타를 사고 좀 편한 편이니까 야 이 의자는 정말 오래됐다 우리가 이때 뉴욕에서 뭐야 그때 루이빌 켄터키로 갈 때 우리가 100불 주고 샀나 150불에 올라오는데 자기가 깎아서 100불? 응 자기는 150불도 너무 싸가지고 얘네가 싸게 내놔가지고 내가 깎아봐 그러면 자기가 대성어 막 그리고 이거 손짓 너무 많이 났는데 좀 깎아주면 안 돼 100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요즘에는 식탁하고 의자가 흠집이 있거나 좀 이렇게 엔틱스러운 게 마음이 편하지 깨끗하고 막 한 게 이상해 너무 막 저기 마련한 건 나는 정이 안 가더라고 응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응 그 댓글에서 카펫 관리 어떻게 하냐고 우리 강아지 있는데 카펫? 어 하얀 카펫 응 사실 우리는 별로 관리 안 하잖아 응 응 응 응 난 몸은 어때 바닥에 묻을까봐 기름딱 카펫 관리 어떻게 하냐고 응 카펫 관리 내가 카펫 간혹 물고 막 밀고 그 다음에 에코가 지저분하게 하지 않지 응 간혹 뭐 지저분한 게 있거나 하면 그냥 그 부분만 물에다가 세제 타서 수건으로 이렇게 빨아가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닦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하얀색이라 그래서 특별히 더 더러워지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아 우리는 그냥 뭐 카펫에 올라가서 뭘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정말 막 사용하거든요 진짜 막 사용하는데 그냥 마음 자체를 제가 그냥 버렸어요 저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사실 비싼거지 뭐 응 제가 얼마나 또 검색을 해서 샀겠습니까 저거를 그 TJMX나 마샬 가도 299불 막 그 정도 했잖아 그렇죠 내가 막 뒤지고 뒤지고 뒤져서 저것도 100을 조금 더 줬거든 너무 싸게 산 거 치고는 퀄리티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저렇게 한 10년 쓰면 되지 뭐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거를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어린애들이 없어도 장난치는 게 없어가지고 에코가 깨끗하니까 벌써 저거 산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몇 년 쓰면 난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내가 내 생전에 카펫을 두 번 세 번 바꾸겠구나 앞으로 그 생각하니까 그냥 뭐 아무런 카펫이 더러워져도 카펫이 더러워지면 또 하나를 사면 되겠구나 다 카펫 근데 아니 인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커튼하고 카펫이 굉장히 중요해 아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집 분위기를 다 좌우하는 거야 응 우리 노랑커텐 저거 별것도 아니잖아 저거 10불 뭐 별것도 아닌데 저거 하나 해놓으니까 난 노랑커텐이 질이 좀 따뜻해 보이고 질이 좀 따뜻해 보이고 응 커텐이 단색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저거 원래 원래 안방에다 했었잖아요 응 하나 맛있지 할때 안방에다 두개 해놨거든요 요즘에는 카펫이 밝은게 예쁜게 많이 나와서 카펫끼리 작은 카펫을 사면 카펫끼리 막 이렇게 겹쳐 놓고 했는데 예쁘지 응 여러개 카펫을 막 겹쳐 놓고 그렇게 인테리어 해도 예쁘다 응 이렇게 깔았는데 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치 일단 인테리어 집들 가보면 거의 99%는 항상 카펫을 무조건 깔더라고 카펫이 있어도 우리집은 뭘 많이 안사 너무 환상이야 이거 고기 예술이야 예술도 그리 어 신문에서 아직도 10위 안에 있어 많이 본 우와 기사 나 좀 풀로울 땅 갔을때 겁나지 않았어 고거 없었으면 큰일하니 고거 없었으면 뭐지 그치 고거 없었으면 뭐지 그치 고거 없었으면 뭐지 고거 없었으면 뭐지 고거 없었으면 뭐지 그치 알았지 다자고 연세가 넘쳤어 난 한 60일 후 만인 줄 알았어 오늘 이야기한다고 회의하면서 보니까 75살이래 근데 리타의 안 하고 이제 리타의 안 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지난해나 그 전까지는 빨리 리타의 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좀 생각이 달라고 그러니 먹고 있거든 그래서 옆에 있는 종류가 60 조금 넘었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